애니메이션 괴담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눈떠봐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눈을 감지 말라고 정신 차려 누가 때렸지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요 어 뭐야 여러분 화질 죽이죠 화질 죽이죠 화질 2시간 전 저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2주간 매시브산에 위치한 먹커프 정신의학 시스템 시설에서 소프트웨어 상반기업을 맡았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어 그러네. 그 기자한테 보낸 그 편지군요. 메일이군요. 어 메일을 전송하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어! 베베님 2도하기는 귀요미! 빵야! 고맙습니다 베베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인 거잖아? 이 사람이 죄 없는 기자를 죽인 거잖아? 아아 난단트님 어서오세요 오 와 이게 그 커피구나 와썹 짱짱님 어서오세요 으이 끔찍이야 아웃라스트입니다 박? 엔진이 뭔가 급박한 이상이 있어고 벌써 3번이나 방송 나왔잖아 그나저나 여기서 뭐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게 아니었어? 웰런 박 상원 1466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읽을 수가 없네 웰런 박 왜 긴급 호출에 응답하지 않죠? 일단 여기 왔다고 보고할게요 안녕 그러게요 박씨네요 아무튼 좋고 여기다 우리 잘 불렀지 저에게는 지난들 그 대신이든 여성 그래 음 백 예고 오, 여기가, 아, 그러네. 마지막, 마지막 거기네요. 음. 컨텀님, 어디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였구만. 음, 야. 우리 반갑습니다, 파크? 그러게요, 한국인 같네요. 달거미님, 어서오세요. FMRI는 아직 깜짝이야. 우리의 친구, 웨이맨 파크? 저는 이 프로그래밍 스킬을 더욱더 불쾌하고, 그리고 멕콘 프로그레이션에 대한 대중력을 받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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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에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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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진정하라고! 뭘 더빙을 못하겠잖아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빙을 못하겠잖아 고! 빛! 오! 좋아 좋아 차은영상 재밌지 웨일런 박사 이제 끝났으니 가르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서버 룸에서 노트북을 가져올래요 이제 나가주래요 할 일을 마쳤으니 나가주래요 맞서님 목소리 좋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내부 사정을 공로하려고 했구만 웨이런파 캔설팅 계약 8208 보안 3등급 승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버클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그런데 왠지 아직도 현실은 지금 내가 날고 있는지 아니면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지 구분 못할 만큼 멍청해 보이는군 아직도 모르겠어 이 대여용 노트북 익명 네트워크라우터 그리고 방아호백 배치가 생체인식부환의 세계적인 선두 아이 참 빠르다 너무 빨라 말이 빨라 내 블러쉬 나 방금 미스터 웨이런 박님이 무포제닉 엔진 프로그램에 자원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 말이에요 미스터 플레이언지 징크가 안 맞아 말이 빨라서 왓서님 힘내세요 나도 빨리 하는 수가 있어 기꺼이 예 하는데 mü 으어어어 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쉬 하래요 쉬 오 오 윌라이도 윌라이도다 윌라이도 캠코더는 어딜 가나 나오는구만 오 이거 뭐였죠? 만일 내가 죽으면 맙소사 오 시신이시여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몇 시간이 아니 몇 주가 지난 건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잡음으로 가득해 그들이 강제로 나에게 엔진을 보기 했어 도움을 받아야 해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 해 리사 미안해 내가 죽으면 당신이 나를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믿어 내 시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거야 부디 내 시신과 함께 캠코더도 찾아내길 바래 내가 폭로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것을 통해 밝혀줘 리사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망쳤어 넌 지금 여기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부적응자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키보드는 역시 천지인이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자기 할 때 왜 설렜냐고요? 아 저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되어 이리와! 들어가지 말라고요? 게임을 하려면 들어가야죠 오! 이건 또 뭐야 난리 났구만 완전히 우와 다 미쳤어 어서와 이런 치료법은 전부지? 자 시칼을 잡아 우리 친구가 여기 있어 한번 훑어봐 한 방울 정도 튀는 건 괜찮잖아 너를 스스로 표현하는 건 건강에 좋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고 싫어 너 그들 중 하나인 거야? 우리한텐 과분한가? 넌 조금 다른데 뭔가 특별해 여기 보는 사람은 없어 좋아 여기서 당장 꺼져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말이야 나 꺼져 나 꺼져 꺼져 나 꺼져 나 꺼져 여기 계세요 아 가라 그랬어 아 가라 그랬단 말이야 가라 그랬단 말이야 나 가라 그랬다고 이놈의 시키들아 아 진짜 진짜 아 아 잠깐만 아 가라 그랬단 말이야 아 못 나가잖아 아 야야 나 어디로 가니? 여기 다 막혔니? 왜 왜 어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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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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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은 칸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암 그린 기린 그림이고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멋그리고 기린 그림이지 하하핳하핳하핳하 외이쨰 아니요 뭐하니 오늘 싱크 겁나게 어렵죠 노트북이요? 노트북이요? 으깜짝이야 노트북이 어딨어 노트북이 어딨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게임 진행이요? 이게 지금 그 뒷얘기잖아요? 아웃라스트 숨겨진 그... 내부고발자 이야기 그래서 오우 그래서 진행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이드스토리 감옥에 무전기가 있다고? 수용소에 단파무전기가 있다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이 생겼어 리사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당신이 항상 말했듯이 모두 내 실수였어 난 기자들 몇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목받기를 원한 건 아니야 머커부사는 위험해 이건 분명해 나는 리사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머커부사가 지금 저지르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겠어 나는 죽을 수 없어 적어도 라디오에 도달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 모든 것들이 이대로 덮어지도록 두지는 않을 거야 그러기엔 여긴 너무 망가졌고 너무 위험해 중계방이요? 아니요? 중계방 없어요 제 방은 중계방 없어요 제 방은 넌 경비가 아니잖아 난 환자야 너처럼 이 옷은 죽은 지체를 찾았지 여기서 날 나가게 해줘 제발 뿅 じ'd 제목들을 안 보시는 것 같아 방제를 안 보시는 것 같아 다들 요기에 이거 있는거 보니까 또 숨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 이거 나이트 버전 말고 그냥 일반 버전이 뭐였죠 갑자기 헷갈려 무선데 꿀잼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구나 F구나 F F F F입니다 오 아라 누나 동생입니다 언니 병원에서 수술 받고 추천해달라고 부탁해서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로 이야기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아라님 동생분 여동생분이신가요 언니라고 하는거 보니까 여동생분이 맞으신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놀래라 이쪽인가 아 이쪽이구나 누군가 오고 있어 오 오 오 너무 무서운데 재밌어서 나가기가 아깝습니다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하는 게임은 별로 안 무섭습니다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본편은 얼마였더라 만 얼마였나 2만 얼마였나 그리고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정신 정신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뭔가 상담 같은걸 받았나보네요 틀nite 스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스팀에 넣었죠 이제 이 세로님 닉변 하셨구나 어 못 올라가나 오 영희님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추천 멘트를 감사합니다 버퍼 있어요? 설마 아 이건 아프리카 버퍼일거야 분명히 못 올라가나? 시체들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날거 아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잖아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열두시 되기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일로 나갈 수 있나보다 아 못 나가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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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뭐야 못 가는데 못 가는데 갑자기 갈 수 있는 곳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디로 가나요 저기 올라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짜증나 이건 점프랑 상관이 없잖아 우와 나는 얘를 얘를 밟아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여기서 이루고 있었지 아 못 올라가잖아 이러고 있었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거였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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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온데 아니야? 여기 온데 아니야? 배터리나 있으면 하나 먹을라고 왔더만 배터리나 없고 배터리가 금방 달아요 배터리 배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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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헉, 쟨 또 뭐야 먹는거야? 응 뭐야 내장이 뭐 이렇게 많아 내장이 계속 나와 근데 여기 시체들이 다 좀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먹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오우 아 끓이고 있어 어 예, 토막살인범 잡혔습니다 그 안산 토막살인범 얼굴까지 공개했던데 아 끓이고 있어 어 이건 내가 드립을 못 치겠다 너무너무너무 징그러워서 오 으흐흐흐 으흐흐흫 오, 나무요오오오 아, 잠겼어 이게 얼굴이네요 오 가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군요 어 으 식당의 식인종 식인종이네 먹는구만 리사 부디 내 시체를 보려고 하지마 내가 죽고 당신이 먹고 부사를 상대로 내 유품들을 빼내기 위한 소송을 끝냈을 때 그들에게 내 시체를 달라고 하지마 그냥 묻거나 화장해달라고 해 우리 아들들이 온전한 모습일 때의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래 그 남자는 인육을 먹어 내가 그가 날 봤을 때 그에게서 분노를 느꼈어 약간의 열정도 느껴졌지 그렇지만 무엇보다 배고픔이 가장 강렬했어 제발 부탁이야 먹고 부사해서 내 시체를 가져오지마 으 먹고 있어 오 오 으아 으아 하하 어 으아 오우 으아 실패 어휴 음 으아 으아 플레이 캐릭터도 죽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어 화장실이다 화장실 무서워 어 뭔 소리야 내가 만들었어 나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해 수갑을 풀어야 되는데 열쇠를 찾아야겠죠 그럼 12시가 남았네요 아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냥 손으로 아 듣고 싶지만 오 뭐야 저거 뭐야 아 아까 그놈이다 그놈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오 오 저기있다 오 저기있다 오 추천 감사합니다 오 그라인더 소리 어 놀래라 오 놀래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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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가 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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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음인데... 아... 나 죽음인데...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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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겠고... 복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쟤를... 잘 따돌려야겠는데...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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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먹으랄... 으쨰! 으쨰! 도망... 숨을 데가 없는데? 숨을 데가 없는데? 숨을 데가 없는데? 우아 medi Д0 으으으읔w 아 여기 있구나! 살짝 숨었다가? 도망가야겠다.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 DLC 내부고발자입니다. 손님이 대사 칠때마다 웃겨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오 이산! 이리 와요, 코퍼! 이리 와요, 코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문 닫아, 문 닫아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따먹어, 날 따먹으라고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소리 봐, 소리 봐 민트님 안녕하세요 네, 들키기도 해요, 그 저게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일 때 숨거나 하면 예, 기자편보다 잔인하죠 어, 밧데리다 밧데리다, 밧데리다 밧데리다 어 오 오, 못 봤어, 나 못 봤어 어 못 봤어, 못 봤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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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데 있으니까 못 봤나 봐요 어 뭐야 왜 저기 있어 아무것도 없죠 나 여깄다 갔다 어 어 여긴 어디야 뭐야 아 여기 아까 들어온 데잖아 어 오 우와 어허허허허허 우와 우와 우아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제봐요 어 아 다른 곳에 우와 컴퓨터 새로 하셨으니 예전에 나온 이불 위딘 하셔도 되겠다라고 그래요 어 어 어 어 어 여기 아까 들어온 데인데 어 어어 어 어 어 오세요 장난 아닌데요 난이도가 어디로 가냐 좀비는 아닌데 좀비처럼 막 사람 먹고 난리 났어요 못 들어가겠지 그러니까요 지금 수갑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오 오우 오우 도망쳤는데 아 저 끝으로 가야겠네 아까 길을 발견했지만 헤매시도록 놔두겠어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에요 헤매기 놔두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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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왜 왼쪽에 있는거야 흐흐흐 슈! 오! 흐흐흐 오 여깄다 흐흐흐흐흐흐흐 흥 흑흐흐흑 오라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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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쳤다 도망쳤다 왠지 여길 것 같은 아닌데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아까 왔던 데인데? 저긴 저기 저기 저기가 저기도 아니고 여긴가 보다 그렇지 잠시만 난 그거 뭐 있으네 겁낼 필요 없어 너네 친구야 부드러워 난 정말 부드러워 나한테 비밀을 말해주고 싶어 으으 가려워 긁어주고 싶다 가려워 가려워 보이는데 도와줄게 어 얘 그때 그 펫인데? 그때 데리고 다녔던 펫인데요 예 베베님 2 더하기 2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베베님 오 로시아니님 도와주세요 초콜릿 10개 선물 호르륵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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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베베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멀미나죠 어떡해요 제가 너무 헤맸죠 멀미나게 바텐더님 어서오세요 진짜 꿀상대가 감사합니다 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거기 어떻게 찾아가냐 아 아 여기구나 오 깜짝이야 오 아 놀래라 아 놀랬다 오 아 뭐야 열쇠도 먹었는데 아 진짜 개깜놀했네요 내가 먹어야 돼 호호 뒤에 뒤에 있었어 와 으잇 으잇 으잇짜 으잇 호호 호호 갑둑지가 예 좀 심었죠 안심할 수가 없구만 어딜 가나 으잇 깜짝이야 으잇 쫄았잖아 으잇 뉴욨 내 고기야 거기 가만히 있어 좀 있다 요리해줄게 흐흐흐흐흐흐흐 오! 나를 화장할려고 으흑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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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우어어... 유튜브에요? 왜 못올려요? 너무 잔인해서? 괜찮을걸요? 괜찮을걸요? 어... 깜짝이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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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어디야? 으윽! 야 왜굴라? 밧데리! 밧데리는 안좋고 하윽! 밧데리이잇이 밧데리 좀 주세요 few 뭐야 killilar 용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요거 그 신부죠? 불타 죽었던 신부 배터리 사냥을 나간다 배터리 배터리 어이 깜짝이야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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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을 나간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이 깜짝이야 뭐야 방금 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방금 일로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여기로 또 떨어졌죠 바보 새로운 데인 줄 알고 저긴가? 그렇지 다시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네 아웃라스트 후속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환영이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윌라이더죠?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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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배터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없네요 진짜 배터리는 없었습니다 흐잇짜 오오 오이 역삼각형 몸매 안녕 안녕 난 BJ 왓삽이라고 해 만나서 반거 오늘은 아웃라스트 DAC 내부 고발자를 하고 있단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디로 가지? 오오 밧데리 아 밧데리 아 밧데리 문 열어주세요 밧데리 아 저 밧데리 아 아 문 문 열어주세요 어 조용하니까 더 무서워 난 어두운 곳으로 가겠다 밧데리 밧데리 찾았다 그렇지 고맙네 친구 밧데리 잘 쓰겠어 에이 지금 이 소리는 글라인더 소린데 예, 왓섭 짱짱님 들어가세요 어디선가 글라인더 소리가 나는데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왜, 왜, 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얘들아 같이 가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 어헤 어! 넌 또또 야 지금 들어가면 뭐하냐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아유 살았었는데 살았었는데 아 죽음 징글징글하고 뭐야 야야 시작하자마자 오는게 어딨냐 이건 이건 아니지 ется 시작하자마자 어이 으 으 으 으 어이 어이 점프 으 어이 틈으로 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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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 네, 그라인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왔네요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왔네요 으 깜짝이야 밸브, 밸브 꺼주고 싶은데 메인 밸브를 찾아 가스를 차단하라 알았어, 내가 꺼줄게 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꺼줄게 메인 밸브가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어? 왜 그러는데 나 갈래? 볼 일 보세요 일 보세요 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어? 저거 뭐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 열어줄까? 문 열어줄까? 아, 못 열여? 문 열어줄려고 그랬더니 아, 또 나을 것 같아, 이게 아, 또 나을 것 같아, 이게 그쵸? 그쵸?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게, 밸브 찾아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보죠, 뭐 헐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우 오, 여기 막혔어 어, 잠겼어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등장하면 한 번씩 죽는구만